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구정 연휴 때 급하게 합당을 추진한 개혁신당에 대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저런 식으로 날치기로 합당을 하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같이 이념이라든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뜻을 잃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식으로 날치기로 합당을 하면 얼마 가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거나 선고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합당을 한 개혁신당이 벌써부터 지붕 경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집안 싸움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개혁신당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당을 상징하는 색 변경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두고 이낙연계 측에서는 새로운 미래 측에서 합당하기 전에 사용을 했었던 당의 색깔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하기 전 남색을 상징하는 색깔로 썼었는데 현재 개혁신당은 오렌지색을 채택을 했고 이낙연계 측에서는 오렌색에다가 남색을 섞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준석계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 명의라든가 당을 상징하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조차도 뒤집으려고 이낙연계 측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혁신당의 대변인인 허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당색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서 개혁신당의 당색은 오렌지색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4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명을 더 모아야지 현역 의원을 5명을 맞춰가지고 경상 보조금 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현직 의원을 더 끌어온다라는 가정 하에 6억 원이라는 경상 보조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이낙연계 측에서는 새로운 미래 창당을 할 때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5명의 현직 의원을 모아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은 새로운 미래 측에 경상 보조금을 변제하는 곳에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이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혁신당으로 뭉치기 전에 각자 정당에서 있었던 일은 본인들이 털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본인들이 빚을 저어놓고 합당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합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빚을 갚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창당을 할 때 사실 뭐 그렇게 큰 조직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끌고 가는데 3억 원이나 들었으면은 앞으로 총선까지 이 개혁신당이 선거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고 현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5명 머릿수로 맞춰서 선거 비용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이나 이낭연 쪼개서 자기네들의 빚을 갚아달라라고 이야기하니 개혁신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하도 여러 세력이 모인 잡탕정당이어가지고 당원 당규 마련 역시도 실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원 당규라는 것이 이 당의 정체성인데 완전히 지금 짬뽕탕이어가지고 여기에 구성원들조차도 지들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뭐 방향을 지금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당직 인선을 두고도 각 세력의 자기 사람 안치기 요구가 이어지면서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난리가 날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가 않은 소식이고 문제는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본 게임은 공천이고 각 세력에서 중심인물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데리고 온 식구들도 지금 책임을 줘야 되는데 지지율은 개떡같이 안 나오는 정당에서 책임을 줘야 되는 식구들이 많으니 당연히 신경전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잡음은 물론이고 심하면은 탈당하는 사람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준석을 믿고 따라온 허은하라든가 천하람이라든가 이기인이라든가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준석이 챙겨줘야 되고 본인도 이번에 배지를 달지 못하면 나가리가 될 판이니 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이준석 본인조차도 지코가 석자여가지고 누가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다른 쩌리 정당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은 서로 이제 박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더 개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벌써부터도 이런 잡음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마 총선 때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내부 총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합류한 류호정을 저격을 했고 이준석은 류호정을 향해서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류호정의 참여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준석이 이제는 한 팀이 된 류호정을 저격을 한 것은 현재 본인의 지지자들이 명분 없는 합당을 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을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반패미를 외치던 이준석이 페미니스 정치인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류호정하고 한 팀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이준석은 본인의 지지층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는 동료가 된 류호정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류호정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의 이런 저격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준석이 계속해서 내부 총질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이 한 판 붙으면서 직구석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저격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당을 두고 총선을 대비한 위장결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은 불만을 드러내며 한동훈이 개혁신당을 저격을 하는 것은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비꼬면서 다른 정당이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면 말로나마 응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예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배음망득한 것이 이준석이 현재 개혁신당 말고 그 전에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거의 뭐 유일하게 화환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그런데 이준석이 창당을 한지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합당을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이 예의 운운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합당을 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5%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부터 3, 4% 딸이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대단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지지율이 저조하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3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표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차기 총선 이후에 우리 정치권에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보고 들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 다